독재자 전두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87년 6월 항쟁, 그때 당시에는 유독 시와 시인이 많았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긴 말보다는 피눈물을 찍어서 시대의 담벼락에 적던 한줄씨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자아냈죠.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연일 황당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긴 글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자꾸 옛날 시집을 열어보게 됩니다. 글이라기에는 너무도 절절한 그래서 시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날선 단검 한자로 서혜성 교수가 보내왔습니다. 산문직설입니다. 하루가 그저 하루인 날들을 태평하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하루로 그치지 않는 날들이 많은 게 한국 근연대사입니다. 해방 이후 68년은 숱한 장기 하루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긴 하루를 일러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4.19가 단지 하루일 수 없고 5.18이 하물며 하루일 수 없거니와 6월 10일 동안 하루일 수가 없듯 MB 정권에 시달리던 주권자들에게 지난 12월 19일은 한낱 하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5년짜리 하루였습니다. 5년 동안 하루같이 기다려온 날이고 앞으로 5년을 기약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대선은 실로 늘 5년짜리 하루입니다. 조권자에게 이날은 5년짜리 하루입니다. 87년 저장된 헌법의 기초에서 말한다면 6월 항쟁 이후 그 하루는 모든 날이자 모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바로 그 부속도서입니다. 그 하루가 투명해야 5년이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권자들은 그 나라 불공정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날이 맑아도 날이 흐린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날을 둘러싸고 대체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정원과 국방부 또 보은처와 향안부 편향적 안보교육을 향한 노동부까지 누가 무슨 권리로 그날을 사유화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건 주권자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질 만한 의문입니다. 그날을 누가 빼앗아 갔는가 누가 5년을 훔쳐 갔는가 그 하루를 아끼는 일은 5년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그 하루를 상실하는 일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차압당한다는 걸 해방 이후 숱하게 겪어왔기에 사람들은 하루에 훔쳐간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예침이 이것입니다. 5년짜리 하루를 약탈해간 자들을 실은 누구나 알기에 그를 잡아드려야 한다고 목을 놓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어찌 국가 권력기관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행위는 증무유기를 넘어 주권자와 역사에 회복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벌거숭이의 낯에 분노하지 않는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빼앗겨 5년만이 아니라 공화장의 심장까지 빼앗길 수는 없기에 오늘 또 고작 촛불 하나의 의지에 광야를 나서고 있는 주권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귀부터 썩을 것입니다. 3분 즉사됐습니다.